농협 상호금융이 상호금융의 미래를 디자인하라는 주제로 상호금융 미래공감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. 농협 상호금융 소성무 대표이사와 중앙본부, 16개 지역본부, IT본부 직원 등 250여 명이 상호금융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소성무 대표이사는 직원들과 자유롭게 소통을 하며 4차 산업혁명 본질에 대한 이해와 혁신적 대응 방안 등 농협 상호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전했습니다. 농협 상호금융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.